자 오늘도 가봅시다. 1996년 니시키야마조 정례회 여기도 그거네요 회상이네요 회상 뭐야 얘 건방진데 아 니시키야마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 그건데 더 높은앤데 조장 조장이잖아요 아 방금 못들었어 그래 얘들이 카자마 밑에 있었는데 정례라고 했죠 아니 대접을 해주는거 맞는데 니가 너무 건방져 지금 보장한테 뭐하는지 꺼려 이게 아 여기서 또 키르랑 얘 비교를 당하고 있네 이러니까 자존심이 금이 가지 야 얘 뭔가 좀 멋있는데 쫄따구 주제에 멋있는데 난 아직 안된다는건가 난 아직 피렘이라는건가 인정을 못봤네 제4장 만남 만남이라는건 뭐 그 아 맞아 스포니까 말하면 안되죠 어 좋았어 탈출했어 아다이아이아이 어떡하지 끝이였는데 끝이 근데 이때 다테 형사님 고맙습니다 역시 야쿠자를 사랑하는 형사 나와 키르랑은 옛날부터 뭔가 인연이 있었죠 근데 다테 형사님 굳이 안도와줘도 상관없었어요 다 해치우면 그만이야 나 아직까지 그 물약도 많았고 충분히 많아도 상관없었어요 어 나왔네요 하루카 아 근데 이거 누가 찍었냐 허 저 영상을 누가 찍었어 이거 라이브라고 되어있는거 보니까 시시티비 아니 장례식장에 무슨 시시티비를 넣어 사람한테 전부다 찍혀있겠네요 얘 매스컴에서 뭐라고 하는거 아냐 언론에서 얼굴은 들키지 않았겠죠 당신은 당신은 다테 형사님 다테 형사님 카무노초로 돌아왔네요 다크허스 술집이죠 여기도 좀 많은 사건을 당해요 참 인연이 깊은 곳이지 어 마스터 지금 크로스 해놨지 아무도 못들어오게 이렇게 해놔야돼 우리가 전세를 냈습니다 담당이 바뀌었네요 음 통역 담당으로 아닙니다 저는 그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당신의 당신이 당신은 당신에게 그리스도 하하 저는 누군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퇴행사님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게 그 10년동안 아무일도 없다가 이제 키리오가 나오고 나니까 뭔가 일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이없어 이거 폰 10년 후에 폰이 나왔는데 이게 최신입니다 저게 최신이에요 오픈해도 좋아 그러면 일단 세레나를 먼저 가야겠네요 형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오 이 상태에서도 말을 하네요 저기요 저기요 저게 누구랑 얘기하고 있네 저기 저 지금 벽을 보고 있는데요 끝까지 얘기하고 있어 와 고집보서 고집이 엄청나시네 자 말 끝났나요 어 당신은 여기서 뭐해 혼자 와서 술을 먹고 계시네 뭐 실현이라도 당하셨나요 잘 마시는데 근데 저거 무한이야 저거 계속 나오는데 무한인데 부럽네요 NPC의 장점이 있죠 단점은 한가지 행동만 계속한다 장점은 그걸 계속할 수 있다 뚜렷하지 세레나로 가라 세레나로 가라 근데 여기서 제가 어 방금 띠딧 소리 들렸죠 이거 휴대폰이야 휴대폰에서 휴대전화 니시다는 누구야 키리 형님 갑자기 문자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아 부하군요 왜 보냈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이상한데 방금 전에 받은 폰 아니에요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뭐야 너 해커야 해커 니시다 이 무서운 녀석 두고 볼 거야 난 두고 볼 거야 여기는 밀레니엄 타워죠 야 싸우지 마라 어 이 사람 미치게 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싸우네 바로 아주 좋아 밟기 한 번 더 밟기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딱 두 번까지 밟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까불지 마라 나 보이면 인사한 거 잊지 말고 아이템 박스 사용 아 여기는 뭐 그다지 이제 쓸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 저장을 좀 하죠 일단 저장을 좀 하죠 오케이 아 이 여자는 뭐지 혹시 그거 하냐 너 스티미나 라이트입니다 한 번 마셔보세요 아 샘플 샘플 준 거죠 저거 무한으로 받을 수 있을걸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받을 수 있구요 근데 별로에요 별로 안차니까 예 체력이 별로 안차니까 예 체력이 별로 안차니까 흠 왜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지 나는 시비를 원해 나한테 시비를 걸어줘 관심종자야 여기 있네 흐흐흐흐흐 바로 있네 예 카모르초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이런 곳이 정말 많아 오오야 한꺼번에 자 이거 말고 다른거 좀 썼으면 좋겠는데 히트 액션이 아직까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예 어느정도 한정적이 돼 있어요 피해주고 요렇게 위빙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러쉬 러쉬 앤 캐쉬 어떻게 이런 뭘 이러니야 너 킬을 카지만 몰라 10년동안 많은 강산이 바뀌었어 응 자식 흐흐흑 지금 이 시대에 키르를 모르면 되겠냐 응 10년뒤에 얼마나 대단했는데 앞으로 나는 전설을 만들어갈 것이다 어 이것은 열쇠 아니야 그렇죠 이 열쇠는 또 뭐지 그 저 밀레니엄 타워 쪽에 저 하는게 있어요 예 아 바퀴에서 들어가야돼? 아 그렇겄네 지금 영업중인가봐요 아무튼 저 열쇠로 저 중간에 그 캐비넷? 캐비넷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? 물품 교환서 아니 맡기는 곳 거길 뭐라고 하지? 아무튼 거기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죠 아 땀아 아우 레이나 오랜만이야 레이나 키리우? 놀랄만 더 하죠 10년만인데 와 레이나 얘 담배를 엄청 그거 뭐야 담배대가 엄청 크네 저런걸 담배대 맞았나 방금 저런걸 담배대 맞았나 방금 레이나 오야스씨는 우리에게 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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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찬도 모르겠지 유미찬만 생겨버린다고 말했지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그 미즈키는? 그것이... 정확히 알지 못해 미즈키는 저기에 레이나 거기 마 라고 적혀있는 그 솔져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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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녹색 4년 정도 있었는데 그 년 급히 지분의 업무가 만들었죠 업무가 이름은 아레스 그렇죠 저는 또 알고있죠 날 정보통이라고 불러줘 그런데 아마 바로 가지는 못할거예요 많이 닮은 정도가 아니죠 쌍둥이죠 왜 쌍둥이 인지는 나중에 나오고요 고마워 여기는 자주 올 수밖에 없어 아지트니까요 여기 나중에 아지트로 사용할걸 그래 그래 키루가 감방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생긴 타워 박카스 말하는거 아니야 아 맞네 뭐야 방금 전에 갔던 곳이잖아 나도 알고 있다고요 아지트에 대해서 아지트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뭐 필요는 없어요 여긴데 나갑시다 잘 있어 근데 이거 저장 자체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아지트에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바로 메인 스토리를 진행해야 돼 말아야 돼 서브를 할까요? 어 저기 잠깐만 열쇠 열쇠 발견 A1번 이거는 지금 바로 열지 않고요 한꺼번에 모아서 할게요 예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열게요 이빨 아 으 아 아 이빨 아 아 아 아